10편 9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또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의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제 새해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좀 여러 해 전입니다 제 은사가 되셨던 이태리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교장선생님이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태리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로마도 보고 베니스도 보고 저 나폴리 아름다운 바다도 감상하고 그야말로 참 이태리라는 곳이 우리 한국 기후와 참 비슷하고 그 성향도 비슷한데 그 로마 문화의 그 화려함 그 웅장함 참으로 그 고도의 도시 그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엄청난 로마 문화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딱 두 가지가 참 저의 뇌리 속에 기억에 남는 건 첫째는 그 로마인들의 그 핍박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 카타콤벼라고 하는 지하무덤 속에서 약 30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그 도시 전체가 그냥 그 화산재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1700년 전의 일인데 우연히 그 농부가 그 밭을 갈다가 그 곡괭의 질을 하는데 뭔가 이 딱딱한 것이 딱 이렇게 찍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수도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웬 수도관이 여기서 나오나 그랬더니 그 수도관이 과거에 고대 시대 때 그 폼페이에서 사용했던 상수도관이었어요 참 그 로마 문화가 그때 벌써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었다는 그 엄청난 문화의 발전을 보고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희한해서 그걸 계속 파보니까 뭐 화병도 나오고 꼴통품 같은 것이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여왕이 그 당시에 아마 그 황후가 굉장히 그 꼴통품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큰 도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그 도시 속에서 참 놀라운 일은 뭐냐 사람들이 그냥 행동정지 상태로 그대로 발굴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 뭐 아이를 안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저 높은 저 뭐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죽어 있고 대개 이 죽은 사람들이 그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높은 다락방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맨 지하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열기를 피해서 참 살아볼까 했다가 다 이게 재해 그냥 석꽃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그 화산재가 뜨거운 화산의 불구덩이 이 불이 막 내려오니까 다들 산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나간 사람들이 미리서 참 경고를 하고 지금 화산이 폭발한다 빨리 나와요 그렇게 그냥 막 소리를 지를 때 얼른 그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나가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데 뭐 재산 좀 챙기고 중요한 물건들도 챙기고 옷가지도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를 늦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불구덩이가 몰려오니까 그냥 막 지하로 내려가서 숨었지만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재앙이 닥치면 여러분 일본 대지진 일어났잖아요 후쿠시마 원전도 폭파되고 말이지 그랬을 때 얼마나 준비가 잘 됐던 일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재앙이 올 때는 반드시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 그 경고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경고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대피를 한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일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기본이 뭡니까 중심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지금 온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줄을 섰느냐 선택을 하느냐 지금은 선택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매우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20년 새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어떠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 오늘 이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 속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 어떠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피난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시편 91편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피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피난처를 보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우러러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참으로 내 삶속에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특히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 발표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참으로 현대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고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재앙을 이 공궁의 문제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겨울철이 되면 독감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참 어느 겨울철 날 제가 어느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해서 영하 10도가 차이 되는 그 겨울철에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열이 좀 나면서 기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하루가 지나니까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도대체 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급히 삼성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거기에서 8시간 동안 엑셀에 한 장 찍고 한 2시간 기다리고 또 피검사하고 한 2시간 또 기다리고 뭐 별로 한 것이 없이 또 인턴 선생이 와서 이것저것 찔러보기도 하고 바늘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렇게 하다가 8시간이 지나가서 아 뭐 물에 차 있다 이 폐에 물이 차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CT를 찍어보니까 벌써 한 3분의 2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벌써 혼수상태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 집사람 옆에 운전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서 응급실에 가서 CT 찍어보고 했더니 그 주치의 선생님이 교수, 흉부외과 교수인데 아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이거 오늘이 고비인데 한번 물을 빼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아프니까 그러나 이 물을 안 빼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좀 참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냥 레지던트가 그냥 막 찌르고 뽑고 찌르고 그것도 그냥 투영하는 엑스레이 기계를 보면서 계속 뽑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따만한 굵은 주사바늘이 이만큼씩 들어가서 물을 뽑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폐를 막 큰 바늘로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막 고래고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그 한 간호사가 제가 엎드려 있으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 손을 꽉 잡고 제 가슴, 어깨 위에 손을 얻으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얼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누구가 떠올랐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아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여섯 시간 동안을 고통을 당하시고 그 마리아가 그 앞에서 지켜봤잖아요 그 마리아의 얼굴이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위로가 오고 바로 예수께서 찔리심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점점점점 그 고통이 이렇게 감하게 되는 참을 수 있는 고통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대롱을 그냥 거기에다 호수를 그냥 확 꼽는데 마치 그 창에 그냥 확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통증을 일으켰어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그 롱기누스의 그 대창이 그냥 확 찔리는 마지막 때 찔리는 그러한 거였구나 생각하면 지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원을 가졌구나 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지금도 저 옆구리에 보면 이만한 창자국 같은 자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물을 빼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참으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자심과 역사심과 그 위로하심과 이런 것들이 그 중환자실에서 경험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그리하여 요호와의 역사심을 선포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나서 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요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가면 아무도 의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 아내도 참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모르고 혹시 오늘 죽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마지막 작별을 하고 떠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직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정지함을 받으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마음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할 때만이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걸 저는 두 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바로 천국 앞에까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참 이 마귀의 공격은 아주 치명상을 입혀요 심장과 폐를 공격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심폐 아닙니까 심폐 기능이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다리 하나 잘라지고 눈 하나 없어지고 귀가 안 들려도 말은 못해도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심장과 폐를 누르는 이 집요한 마귀의 공격 이것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새해가 올무에 걸렸을 때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이러한 중병에 한번 걸러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 걸렸지 이 병에 걸린 것을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까 이러한 그 믿음과 불신과 회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모든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위씨 죽음 앞에서 참으로 사방의 적들이 포회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좌편에서 천명이 내 우편에서 만명이 넘어질지라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 다위씨의 믿음의 고백 다위씨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자기의 무기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사람의 강력한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달려가르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다위씨의 모습 오늘 이 시편 91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일단 일이 닥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리 전화해보고 저리 전화해보고 내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볼까 우항 저항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서 건질 자는 없다 이거예요 오직 요하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예를 들자면 그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 막 고열 40도가 넘는 고열이 열병하면 지금 현대의학용어로 말하면 장티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티푸스에 걸리면 막 고열이 올라가고 헛소리를 하고 그 당시에는 항생제 지금처럼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들어가셔서 그 장모를 향하여 이 알약을 좀 먹어봐라 아니면 이 주사를 내가 만들었으니 주사를 놔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병을 꾸지셨어요 꾸지셨어요 그래서 그 열병을 꾸지질 때에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마치 열병이 어떠한 인격적인 그러한 뭐 악한 영의든지 아니면 병마든지 아니면 열병 차체를 꾸지든지 이걸 인격적으로 처리를 해버렸다 이거야 예수님께서는 물론 다 귀신을 쫓아서 많이 병을 고친거나 아니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를 사해 주실 때 대부분의 경우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병에서 노연함을 받는 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가 되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혈류병을 아는 그 여인을 고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의 올무에 걸렸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안이라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치료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대 의술만을 의지하고 또 유명한 의사만을 유지하고 하다가 그 혈류병을 아는 여인처럼 처참하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진 것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만났고 또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정제함을 받으셨다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이러한 질병의 얼무 사고의 얼무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적인 얼무 이러한 것에서 피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나를 좀 고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의사가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은 줄로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십니다 10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35편 2절에 보게 되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의 10편 91편 4절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뭐고 손방패는 뭡니까 여러분 고대 군인들은 이 방패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로마의 군인들이 말이에요 그 공격을 할 때 큰 방패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갖추고 이렇게 위로 또 방패를 가리고 아래로 가리고 해서 마치 철갑처럼 진군해 나간 것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큰 방패가 있고 또한 손방패는 접전을 할 때 직접 이렇게 1대1로 육탄전을 벌일 때 칼을 뽑아들고 싸울 때는 큰 방패는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손을 딱 잡고 방패로 이렇게 막는 손방패가 있어요 바로 이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신다 그런데 그 방패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에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삶속에 약속으로 내 삶속에 나타나고 적용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유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는 진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방패는 경고하고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부시지를 못하고 어떠한 마귀의 불화살도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미움의 생각 거짓된 또한 거짓의 이러한 미혹 분련의 생각 또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생각 또한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믿음의 방패로 그 화살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는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께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께 하니라는 고린도우서 10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생활 할 때 제 병과가 헌병 이었습니다 헌병 헌병 교육을 받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 폭동을 진압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방패 큰 방패를 하나씩 쳐요 그래서 그 방패를 쓰는데 마치 로마의 군인들처럼 이렇게 쫙 일렬로 또 두 번째 세 번째 일렬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어를 갖추고 힘찬 구령과 함께 앞발을 굴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천천히 쿵 쿵 거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면 그 폭도들이 그러한 위세에 눌려서 흩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적으로 압도할 때는 뒤를 보고 도망가면 절대 안 돼요 또한 뒷발을 굴리면서 똑같이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흩어질 때는 그냥 빠른 걸음으로 그냥 다 탈려가서 그렇게 흩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때 바로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두지휘할 때 영적 지도자가 진두지휘하면서 같은 대오를 이루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하나같이 딱 세우고 같이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요호와는 요호와를 비난처로 삼은 자에게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무리 적군의 불화살이 강하게 밀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능히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호를 비난처로 삼은 자는 닥쳐오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9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은 화살과 어둘게 어둘 때 퍼지는 전년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호를 피난처로 삼은 자는 마치 번개처럼 그 번개가 내려칠 때 자칫 잘못하면 번개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옆에서 천만 명이 내 좌편에서 만 명이 천명이 재앙에 넘어질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번개가 질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요 피난처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피려침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은 연을 날리면서 갑자기 연 끝에 있는 금속에 번개가 질 때 번쩍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번개는 전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착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에 있는 철사와 그 연줄에 철사를 담겨 놓고 번개가 칠 때 자기가 손을 딱 댔더니 그냥 스마크 팍 일어나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피려침을 발견한 거예요 피려침을 그때부터 피려침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려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 안에 피할 때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경대로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옥에 떨어졌다 옥에 떨어졌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제하심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들어가셨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깡그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고린선서 13장 4절과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곧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바로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사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200년 동안이나 전파하도록 했어요 여하가 이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노만 걸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자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비가 그냥 계속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대로 결국은 홍수로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동과 고모라를 참 멸하였지만 그러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롯과 그 가족들을 대피시킨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소활성으로 가라고 피난을 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사를 보내어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경고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그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미리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아직 완전히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통하여 3일 밤낮으로 그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다시 무릎이 하셨어요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극률과 차비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넘어지고 또한 멸망을 받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기뻐해서는 아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자문서 2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모두가 마땅히 맞아야 될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가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독생하신 예수 그리시도를 통하여 피난처를 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호를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2020년 한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닥칠지라도 환란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뢰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악한 자 보험을 받을 때 기뻐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미리 경고하시는 대로 방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공중들님 받을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다를 때예요 염소와 양을 가를 때가 된 것입니다 바른 교회와 바르지 않는 교회를 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되면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남종과 여종을 물붙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하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던 그 놀라운 치유사역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을 통하여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고 어둠의 권세 흑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가합니다 2020년 이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절을 잇고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다 갖추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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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되어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모든 원수가 우리 앞에서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 해 동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사문자에게는 재앙이 물러가리라 모든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리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사문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